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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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. 투브 ASMR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의 탭핑 주제는 공입니다. 첫 번째 공은 바로 다꾸공입니다. 다꾸공입니다. 이렇게 다꾸공 만지는 이런 사각사각한 소리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여러분, 다꾸공을 하셔도 됩니다. 그리고 이제 다꾸공을 하셔도 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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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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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S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기억하십니까? 요즘도 초등학교 때 운동회에서 이 공주머니 던지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. 어릴 때 이제 커다란 막을 이 공주머니로 던져서 터뜨리는 그런 게임 많이 했었잖아요. 그때 그 던지는 공주머니에요.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참 이런 디자인은 그대로인 게 너무 정답고 신기한 것 같아요. 자세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네 번째 공은 테니스 공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사실 테니스 공은 테핑 사운드보다 이렇게 스크래칭 사운드가 마음에 들어서 구입했거든요. 네 번째 공은 테니스 공은 테니스 공은 테니스 공 cre 마지막 공은 스티로폼으로 된 공인데요. 엄청 크죠? 마지막 공은 스티로폼으로 된 공은 스티로폼으로 된 것 같아요 마쉬겠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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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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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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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아이폰 탭핑하고 있으니까 제 ASMR 전 영상이 생각이 나요. 그때도 이렇게 아이폰 가죽 케이스를 탭핑했었거든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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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